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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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그만그만하니 만들어 갖고 오셨네요. 이렇듯이 설리울 적에 이렇듯이 설리울 적에 흥보를 살릴 도승 하나가 내려오겠다. 흥보를 살릴 도승 하나가 내려오겠다. 흥내려온다. 흥내려온다. 흥하나 내려온다. 흥하나 내려온다. 저중으 거동 보소. 저중으 거동 보소. 저중으 거동을 보소. 활디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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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떨어진 송락. 다 떨어진 송락. 조리 송치고 조리 송치고 호흥뽑 눌러쓰고 호흥뽑 눌러쓰고 노닥노닥 치은장삼 실필을 띠고 염두목에 걸고 염두목에 걸고 반죽팔에 걸어 소상반죽 열두마디 용두색인 육환장 쇠고리 길게 달아 쇠고리 길게 달아 쇠쇠쇠쇠쇠쇠 운을 거리고 내려오며 염불허고 내려온다 염불허고 내려온다 중내려온다 중하나 내려온다 문 하나 내려온다 저중의 거동 보소 저중의 거동을 보소 홀디헌중 다 떨어진 송납 다 떨어진 송납 요리 송치고 조리 송치고 구홍콩 눌러쓰고 노닥노닥 치은장삼 실띠를 띠고 염주먹에 걸고 염주먹에 걸고 염주먹에 걸고 염주먹에 걸고 반죽 팔에 걸어 수상 반죽 열두 마디 용두색인 육환장 쇄골이 길게 달아 초절 초걸 11 mum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그늘거리고 내려오며 먹물로고 내려온다 눈물 보고 내려온다 중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저중의 거동포소 저중의 거동포소 저중의 거동을 보아 홀디 헌중 다 떨어진 송락 요리 송치고 조리 송치고 요리 송치고 조리 송치고 고홍뽕 눌러쓰고 고홍뽕 눌러쓰고 노닥노닥 치은장삼 노닥노닥 치은장삼 쉴 띠를 휘고 월주목에 걸고 염주목에 걸고 염주 목에 걸고 염 주목에 걸고 염주목에 걸고 염주목에 걸고 겸주먹에 거헐고 거헐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포인트 안 넣을 때 넣지 말고 포인트 넣을 때 넣어 엣지를 줄 때 줘야지 아무데나 그렇게 하지 마 겸주먹에 거헐고 거기로 순순하게 내려오는데 왜 거기다 거헐 이런 거 하지 마라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안 할 때 하지 마라 안 할 때 하지 마라 절대 못 써 못 써 그런 거 순순하게 걸어 염주 목에 걸어서 거기서 염주 목에 걸면 부드럽게 뚝 떨어지는 거야 염주가 부드러워서 울퍽질퍽하니 그러니까 되게 그런 게 아니야 염주는 동그랗게 쫙 걸어서 축 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염주 목에 걸고 동그랗게 쫙 거는 거야 시작 염주 목에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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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만들어 걸지 말고 염주 시작 염주 목에 걸고 단죽 팔에 걸어 단죽 팔에 걸어 소상 반죽 열두 마디 소상 반죽 열두 마디 용두 새긴 육환장 용두 새긴 육환장 쇄고리 질개 달아 괘고리 질개 달아 처절 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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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늘거리고 내려오며 흐늘거리고 내려오며 흐늘거리고 내려오며 흐늘거리고 내려오며 흐음 불러오고 내려온다 흐음 불러오고 내려온다 자 중 내려온다를 여러분들 혼자서 해봐요 거기까지 중 내려온다 시작 중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저 중의 거동보소 저 중의 거동을 보아 걸기어둘 자 여러분들이 박자를 못 맞힐 줄 알고 다 시킨거야 박자 잘 지켜야돼 첫 중의 거동보소 저 중의 거동을 보아 헐기 헌둥 다 떨어진 송악 헐기 헌둥 시작 손을 송악 총을 송치고 총을 송치고 험폭 눌러쓰고 노당노당 지음장 3,1,1 흘리고 염주 목에 걸리고 단죽 다래고 소상판주 열두마디 공두세 김종판장 수대우리 칠게 달아 철철철철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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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거리고 내려오며 연물허고 내려온다 흔들흔들 다시 해봐 시작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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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거리고 내려오며 연물허고 내려오며 쇼고리 질게 달아 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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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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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거리고 내려오며 연물허고 내려온다 염주먹에 걸고 시작 염주먹에 걸고 걸고 하지 말고 염주먹에 걸고 염주먹에 걸고 단주파래 걸어 걸고 걸고 염주먹에 걸고 단주파래야 시작 염주먹에 걸고 걸고 하라고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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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주먹에 걸고 단주파래 걸어 염주먹에 걸고 단주파래 걸어 소장 반주 열두파래 옹세 민육환장 쇠고리 질게 달아 철철 철철 철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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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거리고 내려오며 연물허고 내려온다 얼추 됐어요 세탈형을 좀 배워볼까 좀 세탈하시죠 이 뒤에 아하 이런 게 이제 염불이 조금 거기 장단이 거기에서 거기는 다음 주에 배워야 돼요 드물게 있더라고요 선생님 염주먹에 걸고 고를 구박에 들어가고 싶어요 어? 뭐가? 염주먹에 걸고 십박에 들어가요? 구박에 들어가요? 뭐가? 염주먹에 걸고요 걸고가 장단이 어, 저기 십박에 들어가요 십박에 염주먹에 걸 염주먹에 걸 걸고 단 걸고 단이 바로 들어가잖아 걸고 단이잖아 그런데 걸고 단 하지 않잖아 걸고 단 하잖아 그래서 거기 길게 하라니까 왜 이렇게 짧게 거 이상하게 그런 거 하지 말고 걸고 걸고 단 좀 바래 걸어 이렇게 걸고 걸 내 맛이다 걸 거가 아니야 걸 걸 밑에서 또 위로 이렇게 훑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거야 걸이 아니고 걸고 시다 걸고 단 단 주 팔에 걸어 걸고 단 주 팔에 걸어 이렇게 걸고 단 그렇지 굿굿굿 굿굿 어떻게 이렇게 모양새를 네, 모양이 네, 소리로 네, 소리로 응 그러니까 그 목에다 걸어서 이렇게 축 떨어진 게 둥그럽게 축 처진 그게 나와 그림이 단 단 팔에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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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주 팔에 걸어 그러니까 밑에 흔드는 음 무릎 뚝 떨어져서 본청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본청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가 빠빠빠빠빠 아리 아리랑 할 때 그 성음이잖아 빰빠빠빠빠빠 이렇게 걸고 단 단 주 이거잖아 걸고 단 팔에 걸어 단이지 단이 푹 떨어져야지 걸고 단 주 팔에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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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